안녕하세요 먹티조선 백아스입니다. 신규 검증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업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번째는 동인 카지노라는 곳입니다. 도메인 생성 날짜는 2022년 11월 11일로 확인이 되고 먹티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인 서버 IP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 또한 먹티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두번째는 베치노라는 곳인데요. 도메인 생성 날짜는 2022년 11월 10일로 확인이 되고 위 업체와 마찬가지로 동인 서버 IP에서 운영하는 곳들과 함께 먹티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신규 사이트는 먹티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검증이 된 이후에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규 사이트 검증을 원하시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을 하시면 돼요. 불분명한 사이트명이나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